신과물이 높고 빙의 환자이고 이런 분들은 또 그러한 촛불을 켜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또 더 잡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건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당의 기도는 곧 생명이다 나는 이런 말은 어떤 뜻인지 알고 싶어요 자 무당에게 기도는 생명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 성수님에게 올리는 제자의 기본 자세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침 저녁이든 특별하게 자식 축식 해시 묘식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갓집에 대한 예절도 있다고 봐요 내가 무조건 군만 했다고 할돌이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신도로서 왕래하는 천의 단골 많은 수용자들 우리 명딸이 오른 수용자들부터 다 거기에 평생의 기원이 이 가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제자예요 저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저 신도에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가중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원당에 자기가 각자 모신 성수님들한테 기도로서 계속 고하는 청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죠 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그 자세 믿음 신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가 늘 군만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군만하면 기본적인 금액이 있단 말이야 아무리 뭐 어려워서 도와준다고 해도 일반인들한테는 그 돈이 목돈이에요 모든 걸 굿으로만 이렇게 소원을 성취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길바닥에 나 앉을 걸 그 굿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 근데 굿은 아니어도 중간에서 제자가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러한 사람이 어느 어느 고울에 사는 홍길동이니 이 사람이 이만저만이 해서 이러하니 하늘에 계시는 신령씨들 이 홍길동이를 굽어보십시오 하고 올리는 것도 또 하나의 예절이고 간절함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기도가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냥 성경책을 펴놓고 그냥 뭐 금강경 청수경을 펼쳐놓고 백팔염주 아니면 묵주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는 또 많이들 하시잖아요 가중에서 하지만 신과물이 높고 빙의 환자이고 이런 분들은 또 그러한 촛불을 켜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또 더 잡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건 명확하게 신이 모셔져 있는 신성한 장소 신전, 신당 이런 절, 대웅전 아니면 성당 정확한 교회 그 장소를 꼭 구분을 해서 기도를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 이 기도가 생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도를 한다고 또 되지가 않아 우리 애기씨들은 내 원당에서 기도는 365일 아무 때나 그냥 무조건 해야 되고 산기도는 분명하게 옆에 보호자의 원력 아예에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추천을 합니다 왜 가냐면 사실 예전에 조선시대 이렇게 삼국시대 이런 때는 무당들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안 갔어요 원당에서 기도를 많이 했고 가까운 암양산, 뒷양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리고 산천이 다 갈아엎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명기가 서려있는 곳이 드물어요 명기, 좋은 기운, 맑은 기운이 예전만큼 이렇게 다 산천에 어디를 가도 다 영험했던 장소였지 지금은 고속도로에 콘크리트 깔리고 전기 탑, 고압 전류 탑 세우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탑 들어가고 그래서 맥이 많이 끊겼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도 기도를 가려서 가는 거고 기도를 갔을 때는 그 터에 도당 예를 들어 내가 동해안을 갔다 그럼 동해안의 용궁, 동해바다 용왕님 그리고 선왕에 갔다 그 선왕의 주인, 무슨 무슨 선왕 그 선왕의 신령님들, 선왕 할머니, 선왕 할아버지들 그리고 무슨 산에 갔어? 지리산에 가면 그 산의 신령님들, 그분들이 내 성수전이 아닌 다른 신령님들한테 받는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성수님의 기운만으로도 원래 이북무당이나 다른 한양거리나 안진거리 선생님들도 인물 화상을 모셔놓거나 우리는 환, 탱화이죠 그런 환으로도 다 본양산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 가도 돼요 근데 의미는 내 신령님한테만 기도를 올려서 이루는 것과 다른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다른 신령님한테 거기에 맺힌 고가 있는 제가 집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대표적인 게 산에 산탈이 났는데 우리 묘가 전라도에 있다 그러면 지리산에 대표적으로 가서 아, 여기 도당에, 부근에, 관할 지역에 무슨 무슨 면의 그렇지, 원리가 거기 가서 좀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고 또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구순했었어도 이 사람의 본양이 경상도다 그러면 내 본양에, 내 조상이 계신 산천의 주력, 도당의 주력에 가서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어우동이다 이쁘게 봐주고 경상도의 문을 열어 전국 8도의 문을 열어준는데 당신의 도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직접 매일 가서 하기가 좀 버겁고 하면 안 되지 산을 일반인이 가면 큰일 나지 도당 선생님이 직접 대신 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게 이제 골수를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리야 이 사람은 경상도 주를 타고 소백산, 태백산, 천신당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자가 자기 신도를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기도를 하면서 더불어 그 제자도 문도 열어달라는 뜻도 있었지만 명기를 받아서 새로운 기운의 보너스도 받고 재충전을 해서 그것을 또 사바세계에 펼치고 자기 신도를 위해서 원력을 쓰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기도 가는 제자는 되게 노력하는 제자고 사적인 놀러가는 야유회가 아니잖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고달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마음속으로라도 응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무당들은 눈 내리는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이나 늘 심게 머리 조아리고 기도 올리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니 응원해 주시고 많은 선생님들도 추운 날씨에 코로나 조심하시고 산기도 열심히 갑시다 감사합니다 5내 Estados 1้아 9 9 10 9 11